광주시가 청년 일삼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대상자는 광주의 주소지를 두고 세전 월 소득이 81만 원에서 267만 원 사이인 청년이면 오는 24일부터 누구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년 일삼통장은 만 19세에서 39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0개월간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